춘천 아가씨는 아직 안 들어왔네? 아, 나 계량노도 있던데 그 박 박사는 왜 부추만 그렇게 많이 먹어? 매일 부추 37g씩이면 카노틴, 비타민비, 알디신 성분들이 의장과 폐를 튼튼하게 해주고 양기도 부추가 있으니까 진짜 의리들도 없네 누군 개고생하고 왔는데 춘천 아가씨 어서 이리와서 앉아요 음식들 빨리 드시고 배고프지? 소영, 앉아 앉아, 승희야 아니, 이렇게 별이 저, 저자는 또 왜 그래? 아버지가 기자였다는데 여기서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며 먹어요 네 네, 뭐 드세요? 나는 도가와 불교 수련을 같이 병행해서 이 정도만 먹어도 굉장히 배가 불러요 아무나 알 수 없는 뭐 그런 영역이 있는 벌써 배가 많이 부르네 남은 부족 좀 그리다 다시 내려오겠어 다시 내려오겠어 아냐 배부르 다 아이고 현 gek